동대문구 신인문역 일대 노후 불량주거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구는 신인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 용적률 435%에 적용받아 최고 93m 높이의 31층 규모로 990세대 공동주택 7개동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. 이문동 168바 다시 1번지 일대는 도로가 협소해 안전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했던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신인문역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동대문구의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했고 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습니다.